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일꾼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당선인을 모시고 지역민의 궁금증과 바람, 그리고 당선인의 공약과 앞으로의 4년간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북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된 김학동 예천군수와 함께합니다. 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경북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셨습니다. 당선 너무 축하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까지 부탁드립니다. 예천 국민 여러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라는 참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경영 마인드로 무장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고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해온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는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우리 예천군의 발전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성과를 이루셨을 것 같은데요. 주요 성과 몇 가지만 꼽아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우리 예천군 공직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로 바뀌었고요. 우리 예천 국민들께서 평가르기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자세로 바뀐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그 결과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청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버무리 공원과 실계천 정비 사업, 그리고 원도심의 전선 지중화 사업, 공영 주차장 조성, 간판 현대화 사업, 도시 재생 유딜 사업 등 도심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선해서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고, 2023년 아시아 U20 육상선수권대회와 육상교육훈련센터에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제2농공단지의 기업 유치를 완료하고 제3농공단지 조성 인허가를 받았고, 스마트팜을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실버타운 조성, 문화관광단지 조성, 도청 신도시의 KT 데이터 센터 건립 등의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MA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성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난해 예천군이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종합경쟁력 군부 10위, 경영성과부문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종합경쟁력 군부 10위, 경영성과부문 3위를 차지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선정하는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에서 또한 우수 등급을 받아서 공약을 잘 지킨 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도 또한 우리 공직자들의 경영마인드로 무장한 업무 자세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행정 전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의 성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청 신도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신도시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신도시는 아직도 개발 중이고 미완성입니다. 신도시 개발 초기에 이주해온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는데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예천군 행정은 신도시의 불편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린이와 여성 친화적인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1면적 중심 상가의 제1, 제2공용 주차장을 조성했고 신도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버무리공원과 실계천 그리고 송평천이 주민들께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산책로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버무리공원길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해먹심터와 숲속 놀이터를 조성하고 실계천과 송평천을 도심형 친수공간이 되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족한 스포츠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119 소방센터 주변에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주민들이 행정, 복지, 교육 등 다목적 공간이 될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주차타워 설치 중앙호수공원 주변의 가족 친화적인 패밀리파크 조성 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분양에 발맞추어서 중학교를 신설하고 KT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지식 첨단 산업 유치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또 최근에 예천군에서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군정 시책에 활용하는 혁신 주니어보드를 발족했습니다. 주니어보드를 추진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네. 우리 예천군 신도시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33세입니다. 이분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예천군 행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젊은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젊은 세대에 맞는 신선한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니어보드를 발족했습니다. 7급 이하 근무 경력이 5년 전후인 20, 30대 MZ세대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지난 5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구정책, 농업, 문화관광 그리고 탄소중립 등 6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다양한 지식을 쌓고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예천군 행정조직 문화가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젊은 세대를 위한 참신한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MZ세대들의 참신한 시각과 사고를 통해서 군정의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농촌에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예천군은 농업군이고 주변 소득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농업 예산을 2018년 900억 원 수준에서 금년에 126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고 특히 보조사업 대상 농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서 농가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를 건립했고 초유은행을 건립하는 등 축산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 유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요.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로 예천의 쌀과 샤인머스켓, 사과를 수출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장터의 매출이 6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첨단의 수직형 농장과 추진 준비 중인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예천지역 농업의 선진화, 첨단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발전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또 그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서 우리 예천지역 경기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신도시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이고 또 원도심은 젊은이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간 후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가 닥쳐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를 인위적인 노력으로 금방 되돌려 놓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더 이상의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경영안전 지원 사업, 전포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방세 감면, 간판 제작, 지원비, 설치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예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 내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원의 최초로 두 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와 관광업계의 건전경영지원사업, 긴급생계안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정악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양궁 육상종목의 전국규모 대회를 가감하게 개최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지난해 예천군이 박서부 미술관 설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서부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이 우리 지역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서부 미술관 건립은 우리 예천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심사업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건립되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외국 관광객들을 맞이할 명소가 될 것이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체부로부터 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 심사에 통과했으나 금년 3월 행안부의 1차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규모와 운영 예산 규모를 축소해서 2차 심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박서부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과 운영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군민들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천 군민 여러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에펠탑은 1889년 처음 지어질 때는 숱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너무나도 큰 철탑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그 피해가 엄청날 것이고 또 건축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은 지 3년 만에 관광 수입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도 남았고요.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했었던 에펠탑이 130년이 넘도록 세계적인 관광지로 건재합니다. 우리 예천군이 박서부 미술관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또 예천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포츠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최고 수준의 육상훈련 시설도 갖췄고 또 김재덕이라는 스타 선수까지 탄생했는데요. 네, 또 스포츠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해 여름 도쿄올림픽에서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면서 양궁 금메달 2관왕을 달성했던 김재덕 선수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 군수보다도 예천의 위상을 더 높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힘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궁과 육상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양궁 실업팀에 이어서 예천군 육상 실업팀을 창설했고 육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요. 양궁훈련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국제대회인 아시아 유26상 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부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전지훈련과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김재덕 선수가 탄생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선 8기 군정 역점 사업 중에 몇 가지만 꼽아서 설명해 주시죠. 네,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이라는 예천군 행정의 슬로건에 담겨 있는 대로 도청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을 통해서 경북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의 2단계 개발을 통해 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 주변에 물놀이장, 캠핑장, 파크골프장, 다목적 잔디광장, 농구장, 족구장 등이 들어가는 유럽형 가족친화공원을 조성하고 종합병원 유치, 중학교 신설 등의 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가 안동시와 예천군 두 도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해서 초래되는 교통, 경제교육, 환경 분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안동시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유딜 사업과 전선지중화, 간판현대화 등의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마다 추진하고 있는 기조생활 거점 사업 1단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곧바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는 회룡포와 삼강주막을 오가는 전기차를 운영하고 회룡포 제2전망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읍에는 남산공원과 한천, 개심사지 5층 석탑공원, 그리고 폐철도부지 일대를 명품관광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예천군민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천군민 여러분, 다음 달 7월 1일부터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됩니다. 군수 취임식은 국민들을 모시지 못하고 공직자들과 함께 조철하게 거행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와 공직자들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만 바라보고 지역발전을 위해 황소처럼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고 예천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8월 6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는 예천곤충축제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천업 한천과 시가지 그리고 곤충생태원에서 신나고 재미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곤충도시로서의 면모를 알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절기 무더위 잘 이기시고 국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동 예천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